맹자 양해왕 하편 6장 맹자 위 제선왕 왈 왕지신이 맹자가 제선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왕의 신하로서 유타키 처자 어기우 이지초유자하여 자기의 아내와 자식을 친구에게 부탁하고 초나라에 가서 여행하던 자가 있어서 비기바냐 즉 동뇌기 처자어든 그 돌아옴에 미쳐서 자기의 처자가 동상을 입고 굶주렸으면 즉 여지하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 왈 기지니이다 왕이 말하기를 버릴 것입니다 왈 사사 불능치사어든 맹자가 말하기를 옥관이 살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즉 여지하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 왈 이지니이다 왕이 말하기를 파면시킬 것입니다 왈 사경지 내 불치어든 맹자가 말하기를 나라 안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면 즉 여지하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왕은 고저우 이 언타하시다 저우를 돌아다보며 딴 이를 말하였다 유아 유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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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